사와디 tv의 정승우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에 33년 살다가 태국 선교사로 가서 금년이 43년째 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한 10년을 태국에서 살았죠. 제가 1979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제 한국에서 시계는 1979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딱 들어오면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 거나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많이 발전했죠. 한국의 유상은 선진국이 되었고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전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한국을 보는 눈이 외국 사람이 한국을 보는 눈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앞서가는 한국이 아주 치명적으로 앞서가는 한국의 병패를 조금씩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같은 눈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니까 태국에서 오래 보니까 태국화가 되었고 태국과 비교하면서 한국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12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 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여권을 만들어서 다시 나가려고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한국에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놀러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가 영역이 없어도 전철로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누구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이런 좋은 교통시설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걸어다니잖아요. 걸어 길거리 걸어다니 차가 같이 다니는 길도 걸어다니 그런데 아주 한국 사람은 나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 운전자가 나쁜 게 하나가 있죠. 제게 걸어다니면서 갈림길이 생기죠. 그런데 또 차가 와요. 그 차가 신호를 넣지를 않아요. 신호를 넣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운전하는 차 중에 한 80% 이상이 90%쯤 될 거예요. 신호를 안 넣더라고요. 그렇다면 신호를 바짝 와서 넣어요. 신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에 넣어야 되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들이 그 신호를 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운전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를 안 넣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3그래도 했다. 차가 온다. 이 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따라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 눈치만 보죠. 차 눈치만 봐. 내가 옛날 성질로 봐서는 가서 쥐어 베기고 싶죠. 그런데 그럴 때는 안 됐고 그런데 그 사람들 차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간다. 신호를 넣지 않고 간다. 이거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사회생활이에요. 아주 수준 낮은 사회생활에는 이 질서가 있고 남에게 미리 뭘 얘기해 줘야 되는 그 신호를 줘야 되고 이러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러한 생활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GNP가 세계 상류 국가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빠삭하게 잘 돌아가도 쓸모가 없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상류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놈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머리 안 좋은 친구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어요. 우리 한국을 지금 홀란하게 하는 친구들은 전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망해 말아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만을 선호한다면 나라에 전망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 같은 사람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이 상당히 오래던부터 사람 교육 인성 교육은 시키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높은 점수만 다는 사람을 해. 그러면 이게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네. 문제가 되죠. 통상 우리들은 나 자신부터도 질서를 외쳐요. 그런데 질서는 말하는데 내가 질서는 안 지켜요. 그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은 원래 강제적으로 해야만이 됐던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현대화시켰죠. 그런데 지금 자유가 편만해서 이 강제가 잘 안 맥히는 것도 같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원래 이 감정이 너무나 풍부해. 감정 따라서 정치도 하고 사회도 이끌어가고 뭐 이런 지경이야. 사실 이러면 아니죠.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 되는데 우우우우 따라가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가슴을 가요. 감사합니다.